그 다음에 10번째 마지막 명상주제가 뭡니까? 계속해서 생각하는 게 마지막이 131쪽입니다. 고요함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죠. 거기서 고요함은 뭐를 이야기하게 됐습니까? 열반과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타고자 선생님이 보니까 모든 명상주제를 설명할 때 정정도로는 주석서입니다. 주석서라는 말은 부처님 말씀에 대한 주석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부타고자 선생님은 뭡니까? 사실까지 명상주제를 설명하면 어떻게 되겠지요? 전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을 인용하고 이 부처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모든 명상주제가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뭡니까? 131쪽 245번입니다. 그래서 열반의 득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한다 이랬습니다. 됐죠? 세번째 줄입니다. 그래서 고요함은 열반과 동의입니다. 그래서 경을 인용합니다. 안구다르니까야 측냄한 믿음 경입니다. 그죠? 그래서 비구들이여 형성되었거나 형성되지 않은 것들이 있는 한 그들 가운데서 탐욕의 빛바람이 최상이라고 불리나니 그것은 바로 비영심의 분쇄요, 갈증의 재고요, 집착의 근절이요, 민혜의 멸절이요, 가령의 파괴요, 탐욕의 빛바람이요, 소멸이요, 열반이다. 됐죠? 여기 쭉 나오는 것은 열반과 동의입니다. 됐죠? 여기 부사부사 선생님이 246번부터 이 구제를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고요함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즉 열반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그냥 빙으로 와픕니다. 거기 가서 247번 갑니다. 131쪽 밑에서 예뻤해 주어서 보면 이 가래는 가래를 개별하고 앞에 뭡니까? 가래의 파괴고 이랬잖아요. 그런 설명을 하면서 이 가래는 4가지 못해와 5가지 태어난 곳까지 아르마르의 거주와 9가지 중생과 채에서 존재가 계속되도록 연결하고 묻고 동의 멸기 때문에 결박이라는 인습적인 표현을 얻는다. 이러한 가래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도망가게 하고 결롭게 하기 때문에 결박이 난다. 됐죠? 그저기는 우리 사승계에서도 고집이 멸도하면요. 변실은 괴로움, 괴로움의 원인 뭡니까? 집승계의 내용이 뭡니까? 갈래지요? 그죠? 갈래가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갈래로 대표됩니다. 갈래만이 아니죠? 열, 그러니까 불성급들을 여기서 갈래로 대표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럼 갈래가 해소되고 소멸되면 거기에서 네번째, 세번째 성스러운 진리인 겁니까? 소멸이라고 멸승계라고 그러고 소멸이 바로 열방과 동의입니다. 열방은 어떻게 해서 실현됩니까? 1. 문득 실현된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문득 아직까지 제가 욕이 속아갖고 제가 사실 욕이 속아서 추를 했거든요. 속아서 추를 했다는 게 좀 이상합니다만은요. 얼마나 멋집니까? 문득 다 그죠? 딱 받아두고 있다면 문득 다 깨집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죠? 문득 되는 게 없습니다. 당연히 뭡니까? 사성계에서 뭐랍니까? 열방은 어떻게 이렇게 실현됩니까? 예, 돌을 닦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네번째 도성계입니다. 됐죠?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타금의 성스러운 진리. 이렇게 하거든요. 오멸을 도성계합니다. 그래서 돌을 닦아야 됩니다. 어떻게 도입니까? 어떻게 도입니까? 어떻게 도입니까? 자다가 이랬어도 팔찜 도로 나와야 됩니다. 팔찜 도로 닦아서 열방으로 실현됩니까? 강탐 명도 한 방금으로 입니다. 그래서 괴로움의 소멸을 당기기를 열방으로 한다고 하지 마겠습니다. 그 다음에 248번에 보면 열방의 종류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9쪽에 가면 그렇게 해서요. 249번입니다. 249번. 두번째 문단입니다. 고요함의 덕은 심화하기 때문에 차이시죠? 혹은 각가지 종류의 덕을 계속해서 생각하며 전염하기 때문에 본산매는 이루지 못하고 근접산매에만 이루는다. 되죠? 왜냐하면 열방을 계산하라고 하면 범부는 뭡니까? 범부가 열방을 압니까? 열방을 체력했습니까? 열방을 체력했으면 벌써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본산매는 도달하지 못합니다. 계산을 못 찾습니다. 설정 계산을 찾았다 하더라도 그거는 엄청나게 열방의 덕은 심화하기 때문에 표창을 만들 수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본산매 못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덕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죠. 그죠? 그 선생님은 어렸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열관에만 돌려놓을 때 했었죠. 우리는 표창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근접산매만 이루는다. 그래서 고요함을 덕을 계속해서 생각하며 통해 일어나기 때문에 고요함을 계속해서 생각하며 보는데 됐습니다. 250번입니다. 여섯가지 계속해서 생각하며 경호처럼 여섯가지 계속해서 생각하면 뭡니까? 불법성계, 고신천신이죠. 이것도 성서문 제자만이 성차한다. 그래서 범구는 못합니다. 열방을 바로 이 열방을 계속해서 생각하지. 그렇다 하더라도 고요함을 존중하는 범구들도 이것을 마음에 잡돌이 해야 된다. 그렇죠? 열방은 탐진체가 소멸된 경계를 해서 그죠? 우리 앞에서 읽었던 것 같죠? 이것만 계속 외워도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보여지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 고요함에 대해 깨끗한 믿음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요함을 계속해서 생각하면 9가지 이익이 있다고 251번에서 적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담자고 그렇게 했죠? 그냥 참 좋은 말입니다. 행복하게 담자고 행복하게 깨어나고 감각 기능들이 고요하고 마음도 고요하고 양심과 수치심을 가지고 청정한 믿음을 가지고 수성한 경지적 열방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청정금행을 당하는 동료들이 존중하고 공경하면 마지막으로 뭡니까? 더 이상 통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선체로 인호됩니다. 되죠? 죽어서 뭡니까? 증강과 천상이라는 선체로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되죠? 그래서 검색의 행복과 내생의 행복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